도로 3차선을 달리던 흰색 SUV 차량이 비상 깜빡이를 켠 채 멈춰섭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차가 다가가자 차는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고 경찰이 차량 앞뒤를 막아섭니다. 오늘 새벽 1시 40분쯤 서울 송파구 탄천 2교에서 술에 취한 채 차를 몰다가 경찰에 체포된 운전자는 그룹 신화의 멤버 가수 신혜성씨입니다. 차량에서 술 냄새가 나자 경찰은 신혜성씨에게 음주 측정을 4차례 요구했지만 모두 불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거 당시 신씨가 타고 있던 차는 본인 소유가 아닌 도난신고가 들어온 차량이었습니다. 신씨는 어제저녁 강남구 역삼동의 한 음식점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다가 취한 상태로 다른 사람 차량을 가져갔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차량이 음식점에서 출발할 땐 두 명이 타고 있었는데 체포 당시엔 신씨 혼자였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동승자가 신씨와 어떤 관계인지 음주운전을 방조했는지 등을 파악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신혜성씨는 지난 2007년 면허정지 수준의 혈중알코올농도로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붙잡혔고 이듬해에는 중국 마카오에서 도박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신씨 소속사는 SNS를 통해 음주운전을 한 사실과 만취한 상태로 본인의 차량이 아닌지도 모르고 운전한 신씨 행동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사과했습니다. SBS 김지욱입니다. 김지욱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